오 들어간다 나이스파 언니 파 맞아요? 오 나이스파 왜? 안 내려왔어? 왜? 똥 못 봤어 복이네 오 오 보기에 있어 호수가 생각보다 폭이 좀 좁네 그렇네 다랭이 수준은 아닌데 그래도 장타자들은 엄청 힘들겠네 막창인데 시클로 넓게 오, 어서 오세요 오 재수 도로 맞고 절로 튕겼네 우와 재수 도로 맞고 저까지 갔어 여기 맞고 이리 탱긴거 같아 투원했어 투원 버디찬스 언니도 버디찬스 아이가 투원이잖아 자 밥값 하자 밥값 해라 때리지 말아줘 아 이건 좀 약하다 언니 버디팟 해 기다리지 말아 자 밥값 하자 어렵지 당연히 오르막인데 네 미케린이 위험 어디가 오른쪽 봐야돼요? 많진 않은데 거의 한 번 정도만 볼게요 미케린 오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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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니다 아이고 올라갔다 끝 정교수네. 저 뒤에 파란겹이 있는데 와 언뜻레이션 장난하네 여기 예 누님은 어디갔어요? 아 저거 아 이거 방향이 안 맞았구나 그게 언니꺼일걸 방향이 그쪽이야 아 좀 공 좀 봐라 언니가 그쪽으로 갔고 좋은 공 다 자기꺼라 그래 조심해야 돼 아 올라왔다 아 잘 태웠다 아 방향이 예 버드 첼스긴 한데 한번 붙여봐라 예 오르막이라서 거리는 한 8m 되겠는데 10m 보고 치셔야 돼요 네 너는 경사가 좀 있다 아 그쪽 아니다 공 좀 닦아주세요 하세요 하세요 먼저 하세요 여기 공만 좀 닦아주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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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왼쪽 벙커 거기 왼쪽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라이트 라이트 사이사이 와아 역시 와 잘 맞았다 아 내공 저기 있네. 얼마 안갔네. 욱수 많이 갔던 것 같은데. 얼마쯤 될까요 이제? 130? 125정도. 125정도? 너무 안 멀어요. 아 두대보이는데. 펑크 들어간 것 같아. 아 이건 잘 맞았다. 그렇죠. 올라갔다. 오지마 이 새끼야. 아이고 탑볼났다. 괜찮다. 야 진짜 필드를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다 가르노. 저는 퍼터 씹니다. 퍼터 해야지. 5% 하려고 그랬노. 일단 두대보 한번 갖고. 퍼터 하면 돼요. 나는 퍼터. 내가 제일 잘래 그래도. 퍼터를 했어야돼. 퍼터 하면 돼요. 퍼터 하면 돼요. 퍼터 하면 돼요. 퍼터 하면 돼요. 퍼터를 했어야 돼. 퍼터를 했어야 돼. 진짜 냄새 세네. 어디서 한 번 봐. 퍼터 하면 될 것 같아. 네. 어흐 아깝다. 예 누가 봐도 셌어. 오 들어간다 나이스 파. 언니 파 맞아요? 파 오 나이스 파 아까 그거 보비였어 이러면 우리가 내기 못하지 까비